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기우기입니다. 중국어 회화 100일의 기적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배워볼 대화문 먼저 들어보시고 한 문장씩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너 우리 집에 올래 안 올래? 니 라이브 라이 워짱? 니 라이브 라이 워짱? 니 라이브 라이 워짱? 니 라이브 라이 워짱? 라는 문장인데요. 니 당신은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이 하면 올래 안 올래 라는 뜻이 되는데요. 라이의 뜻은 오다 라는 뜻입니다. 오다. 그래서 보통 라이라이라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 라이 이성입니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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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라이 하면 여기 앞에 지금 라이가 한번 나왔고 뒤에는 뿌 라이 뿌 라이 하면 오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죠. 한국어랑 똑같아요. 올래 안 올래? 한국어도 이렇게 물어보듯이 중국어에서도 라이브 라이 너 올래 안 올래?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이 이런 걸 정반의 문문이라고 합니다. 문법적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정반의문문 같은 경우는 라이 뿌 라이 할 때 원래는 오지 않다가 뿌 라이 사성 이성일 텐데요. 정반의문문의 뿌는 경성처럼 약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라이 뿌 라이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이 이 뿌는 라이브 라이 이렇게 사성이 살아있지 않고요. 약하게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이 니 라이 뿌 라이, 니 라이브 라이 니 하면 삼성이니까요. 삼성 이성. 니 라이, 니 라이 너가 옵니다 라는 뜻이 되죠. 니 라이, 니 라이, 니 라이 뿌 라이, 니 라이브 라이, 니 라이블라이, 니 라이브 라이, 니 라이브 라이, 니 라이블라이, 워지야 워지야 하면 워 하면 저라는 뜻이고 지야는 집 가짜 입니다.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워쟤 하면 우리 집이란 뜻이 되고요. 워쟤야 워쟤야 니 라이블라이 워쟤야 니 라이블라이 워쟤야 니 라이블라이 워쟤야 너 우리집에 올래 안올래 라는 뜻이 됩니다. 니 라이블라이 워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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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라 오늘은 좀 바빠요, 부취, 안 갈래요 라는 문장인데요. 진, 티앤, 오늘 이란 뜻입니다. 진, 티앤, 진, 티앤, 일성, 일성인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때로는 이 티앤이 경성으로 발음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 티앤, 진, 티앤. 원어민들이 특히 빨리 말할 땐 대부분 이걸 경성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 티앤 험망, 진, 티앤 험망 이런 식으로 진, 티앤, 이 티앤을 경성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때로 이 지역마다 일성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경성으로 해주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둘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성, 일성으로 배워볼게요. 진, 티앤, 진, 티앤, 진, 티앤 험망, 험망, 험망. 삼성, 이성이고요. 험망, 험망 하면 좀 바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헌, 매우, 정말, 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삼성이죠. 헌, 헌, 망, 망 하면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이성이에요. 망, 망, 험망. 삼성, 이성. 1도에서 3도, 5도로 찍고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흠, 망, 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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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망. 부추, 부추, 안 갈래 라는 뜻입니다. 부추, 추, 추할 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 발음 배워봤었죠. 여기 의 그대로, 추, 입술 모양 그대로 해주면서 안에 소리만 추, 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 추, 여기에 성조를 붙여주면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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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안 갈래, 부추. 부정부사 뿌는 원래는 사성이지만요. 똑같은 사성 앞에서는 부추 라고 하지 않고요. 이성으로 바뀌어서 부추, 부추. 이렇게 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추, 부추. 안 갈래 라는 뜻이 되고요. 진티엔 험망, 진티엔 험망, 오늘 좀 바빠서 진티엔 험망, 부추. 안 갈래, 안 갈래, 부추. 진티엔 험망, 부추. 지금 아쉽다. 헌커시 지금 삼성삼성이 나와서요 헌자가 이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헌커시가 되고요 헌커시 헌 좀커시 커시는 아쉽다라는 뜻입니다 커시 삼성일성이에요 커시 커시 삼성은 밑에 바닥을 긁는 소리 커 커시 커시 아쉽다 커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어는 형용사를 쓸 때 앞에다가 습관적으로 헌을 붙여주죠 그래서 헌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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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쉽다 헌커시 헌커시 미안해 미안해 라는 뜻으로 를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뜻은요 뒤에 뜻이란 뜻입니다 뜻이란 뜻이에요 뜻이란 뜻이고 그러면 하오 이스 하면 좋은 뜻이 되겠죠 여기에 부정부사 부가 붙어서 부하오 이스 하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게 습관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아 실례했습니다 또는 아 미안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부하오 이스 아 미안해요 부하오 이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중국어를 들어보실 때 그러면 또에 부치 이 단어는 뭔가요 이 단어도 사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또에이 부치 또에이 부치 이거는요 원래 뜻 자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당신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또에 부치는요 좀 정중하게 사과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격식 있게 죄송합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미안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하오 이스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꼭 미안해가 아니더라도 길 지나갈 때도 아 실례합니다 라고 할 때 아 부하오 이스 부하오 이스 랑이샤 아 비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하오 이스 실례합니다 라고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부하오 이스 아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부하오 이스 먼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부하오 이스 아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뜻으로요 부하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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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간 반복 영상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꼭 2부로 많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뼈 니 라이브 라이 워 갸 뼈 헝허시 부하오 이스 아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뜻으로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는 구간반복 구독 누르라고